뭐해? 아직 안 갔네? 어? 어 이제 갈 거야 밥 안 먹었지? 어 왜? 나 한 달에 딱 하루 맘껏 먹을 수 있는 날이거든 고기 살게 싫어? 너 자꾸 나한테 왜 이래? 뭐가? 친구 없어? 심심해? 아니 뭐 내가 만만해? 싫음 됐어 한 달에 한 번 맘껏 먹는 날이라더니 겨우 이거야? 신경 꺼 밥 먹으러 가 어? 고기 산다며? 같이 가 자 난 내가 알아서 먹을게 너 먹어 오늘은 맘껏 먹는다며 말이 그렇다는 거지 따뜻히 맛있게 먹어줘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게 됐거든 얼른 아해 됐다니까 먹는 거라도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럼 내가 싸서 먹을 테니까 실컷 구경해 내가 싼 거 먹는 거 보고 싶다고 얼른 아해 먹기 전에 확실히 해야겠다 뭘? 너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오늘이 마지막일 거야 왜?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얘기하려고 이렇게 만나는 게 너한테는 물론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얼른 아우터 해 야 시소생 나도 너 좋아하는 거 같은데 어떡하지? 이즈 뭐하냐? 여기서? 그건 알았어 나는 뭐와 내이 너 카마 야 언니 bless Write 그 만든